안녕하세요. 워런버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봉 한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메심박 오늘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11월 18일은 저희 딸 생일입니다. 저희가 아들하고 딸 이렇게 있거든요. 아들은 99년생이고요. 딸은 2001년생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딸한테 축하 생일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늘 정의롭고 늘 긍정적이며 늘 매사에 적극적이고 늘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도 잘하고 좋은 계획과 정의로운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우리 서연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방금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고객들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30, 40대 분들한테는 자녀가 있나고 물어보고요. 자녀가 있으면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돈 얘기할 때 이렇게 돈 얘기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애들은 옆에 못 있게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릴 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만들고요. 옛날에 어릴 때 아빠 엄마가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애들이 다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실제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도 많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가 12살 되기 전까지 제 기준으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애를 키워보니까 그리고 키울 때 제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애가 12살 되기 전까지 해줘야 될 다섯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운동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어릴 때 좀 허약했고 운동 저희 형님이나 저희 아버지, 저희 남동생, 저희 삼형제 제가 둘 때였기 때문에 운동을 되게 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운동 제 친구들도 보고 이래 보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운동을 못 배운 게 제가 좀 약간 아쉬웠었죠. 어릴 때 제가 태권도장 이런 것도 되게 다니고 싶어서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한 번도 못 다녔습니다. 운동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다른 운동을 할 때도 응용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나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아들은 이제 축구를 제대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딸도 뭐 축구, 농구 뭐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키는데 그 운동이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 이제 건강이 되잖아요. 건강이 되고 운동에 하나의 자신감이 있으면 제대로 배우면 남들보다 아무래도 그냥 대충은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잘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존감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나 잘하면. 그래서 뭐 저희 아들도 축구장만 가면 지금도 축구로 이제 선수까지 했기 때문에 축구장에 가면 완전히 왕이 되죠. 그런 이제 자존감이 나의 건강과 어떤 하나의 특기로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악기입니다. 악기. 저도 어릴 때 이제 이모가 이제 피아노를 하거나 하셨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예술 예술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 음악 속에도 보면 막 그 뭐 제가 음악의 깊이가 깊은 건 아닌데요. 그냥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비발디아 사계. 사계만 들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면이 있고 새싹이 싹 트고 새가 지저귀고 겨울이 왔을 때 또 추웠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막 이런 걸 막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상력은 결국은 이제 또 악기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좋은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책도 어릴 때 이제 책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막 어릴 때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 보다 보면 막 새벽 1시, 2시, 5시까지 막 책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상상을 하잖아요. 그 활자에 담겨져 있는 막 상상을 하고 나만의 이제 막 캐릭터를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얼굴 모양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번째가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왜 그러냐면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학년수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가보니까요. 거기 교포분들 중에 중학교 2학년 돼서 이렇게 오신 분은 여전히 보면 아주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5학년 전에 왔던 교포나 5학년 전에 한번 미국을 1, 2년 왔다가 간 왔다가 한국에서 교육받고 다시 미국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완전히 또 3개월 만에 막 네이티브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는 5학년 전에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12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왕이면 이제 영어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영어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그 좋은 영어 컨텐츠를 우리가 다 언어로 이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언어고 마지막 이제 하나가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법회 다니시고 하시지만 저를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보내서 저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을 때도 교회를 가는 이유가 우리가 애들 보고는 착하게 살아라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정의로운 얘기를 하면서 실제 우리 스스로는 보면요. 부끄러운 짓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걸 누가 해야 하냐. 그래서 이제 뭐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우리가 교회를 가든 해서 매주 한 번 정도는 저는 어떤 느낌으로 교회를 다녔냐면요. 내 영혼을 이제 목욕하는 느낌으로 다녔습니다. 목욕. 어릴 때 우리가 따뜻한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목욕탕을 다닌 것처럼 일주일 한 번 일주일 한 번은 목욕을 하던 마음으로 교회든 절이든 그런 종교생활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뭐 법령스님 말씀이라든지 법정스님 말씀이라든지 많은 또 이런 종교계의 인사분들 명사분들 그런 분들 이제 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타락하기 쉬운 영혼을 달래줘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언어, 운동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혼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줄 거냐. 저희 제일 어릴 때는 아버지가 뭐 책은담도 많이 읽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또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데 일단 제일 간편한 방법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교회나 절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방문하시는 그런 30, 40대 부모님한테는 이 다섯 가지를 애들한테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캐주얼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기사를 좀 빠르게 이제 진도를 좀 나와보겠습니다. 돈벌이냐 재미우선이냐 둘로 갈라지는 게임업계라고 참 오늘은 중앙일보입니다. 그냥 아예 월화수목금을 제가 이제 딱 정해놓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섯 개 신분은 그냥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금요일은 중앙일보고요. 지금 부산에서 이제 G스타가 열리고 있죠. G스타 2022 올해로 18번째 18회째를 맞이하고요. 부산 백스코에서 항상 열립니다. 올해 G스타에서 43개국, 987개사, 2947부스 규모로 개최가 돼서 지난해보다도 2배 이상 확대됐네요. 넥슨의 신작을 체험해 보려고 왔는데 게임 전공 대학생의 졸업작품도 볼 수 있어서 유익해요. 게임 원화가가 꿈이라는 고등학생 최현승 경남영상 양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백스코에서 개발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G스타 2022에서다. 또 다른 참관계 송상승 씨는 세번째 찾은 G스타인데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2 신규 영상이 기대 이상이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하네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정상 개최된 올해 G스타에는 43개국, 987개사가 첨가를 했고요. 코로나 확산으로 온오프라인이 병행됐던 지난해 대비 2배 규모고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뉴이메이드 등 우리나라 국내 유력 게임사가 각자 마련한 명당에 대규모 부스를 깔고 분주하게 참관객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게이머 갤럭시 쓴 키워드는 일명 돈 버는 게임 P2E, 플레이 투 온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 주식시장을 달궜었죠. 주식시장이 보통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상승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왔다갔다 할 때는 그게 보통 우리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하는 이 엘리오파동의 마지막 5파 국면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화려한 종목 정세가 전개되거든요. 작년 하반기는 바로 이 P2E 하면서 그죠? 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그런 걸로 이제 작년에 게임이 대개 불을 뿜었었죠. 올해 G스타에서는 P2E를 두고 게임사들의 선택이 극명히 나뉜 점이 두드러졌다. 과거 스마트폰 부상기에 우르르 모바일 게임에 몰려갔던 것과는 달리 각자 도생 현상이 뚜렷해진 거고 P2E는 피련이다. P2E는 절연이다. 뭐 두가지가 있네요. 최근에 게임업계는 P2E의 진심인 위메이드나 컴투스, 넷마블 등과 P2E는 손도 대지 않는 넥슨, 엔시소프트 등 진영으로 갈리고 있고 P2E 게임 미러4를 흥행시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P2E 대장으로 통하는 위메이드에 장영국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3년 안에 모든 게임이 토큰과 NFT를 도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구요. 위메이드는 자체 메인넷인 블록체인 전용 네트워크와 코인 NFT 플랫폼 등을 구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반면 넥슨 등은 P2E는 애초에 승리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본다. 게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재미고 돈이 개입되면 재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NC소프트도 NFT 메타버스는 해도 P2E는 추구하지 않는다고 실적 발표 등에서 꾸준히 밝혀왔다. 이들은 올해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냉기에 접어들면서 신중론이 옳았다는 재평가를 받기도 한다. 올해의 지스다 키워드는 넥슨의 귀환과 중견의 부상, 멀티 플랫폼 등으로 요약이 되고 넥슨은 이날 글로벌과 멀티 플랫폼을 지향해온 지난 3년간의 성과를 4종의 게임 시험과 5종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 등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뒤에는 그냥 쭉 한번 관련된 기사 한번 보시구요. 이 P2E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작년에 P2E 보면서 3프로에서 제가 저녁방송 진행하면서 그 게임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게임회사는 한마디로 불경기에도 불경기에도 게임 중독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경기에는 뭐 카지노도 약간 방어주가 되구요. 그렇게 이제 게임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엔시프소프트도 불경기의 펀드매니저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경기 되게 민감주를 팔아서 중독성이 강해서 결국은 여기서 돈을 계속 쓰는 약간 필수소비재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돈을 쓴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간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게임업체도 게이머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데 게임업체도 돈을 벌어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게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버는 거지? 그게 만약에 이제 게임에다가 옆에다가 광고를 붙여 놔서 광고를 보면서 돈을 광고 회사가 하면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게이머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하면서 이제 당구장에서 내기당구 치듯이 그렇게 게임을 하고 게임 회사는 옆에서 또 저걸 받아갈까 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P2E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넥슨에서나 NC소프트는 P2E는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저랑 생각하고 비슷한 게임업체는 다 이제 뭐 와 이거 됩니다 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넥슨하고 NC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 게임 회사는 메타버스는 이런 건 출구해도 NFT를 추구해도 P2E는 추구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았네요. 이 부분이 이 기사에서 저한테나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FTX 파산불동 국내 팍스도 출금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긴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요즘 이제 이 FTX 가상화폐 거래소가 세계 3위 거래소였지 않습니까? 세계 3위 아마화폐 거래소인 FTX의 파산 파장이 국내로도 번졌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가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상품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십체를 밝혔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자 불안 해소 방안 마련해 놨다고 하네요. 빚섬과 업비트 부채 비율과 위탁 가상자산 포함 시 부채 비율이라고 이 그림이 나오는데 빚섬코리아가 지금 이 회계상의 부채 비율은요. 81.5%인데 위탁 가상자산을 포함하면 부채 비율이 559%나 되고요. 업비트 두나무 업비트가 168.5%가 회계상 부채 비율인데 가상화폐 포함하면 671%나 되네요. 금융감독은 전자공식 다트에서 아마 따온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 불안 증폭으로 코인런이 대량인출, 밴커런처럼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업 회계 투명석을 높이기로 했고요.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앞으로 고객의 지급 의무가 있는 빚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리플과 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는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객이 거래소에 맡겨놓은 암호화폐를 이걸 부채로 아니 당연히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고객이 맡겨놓은 암호화폐를 이 거래소에서 이걸 자산으로 잡아놨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마 자산으로 잡아놨으면 당연히 이걸 갖다가 부채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자본으로 인식할 거냐 그래서 고객이 맡아놓은 걸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맡겨놓은 예금에 대해서는 다 자산 보험도 마찬가지도 다 자산으로 잡아놓긴 하죠.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갖다가 부채로 인식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리플, 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는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회계, 감사 이슈 및 회계실무 지원 방안 최종안을 지금 중앙일부에서 단독 입수해가지고요. 다음 달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 등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를 거쳐서 발표를 하나 봅니다. 현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회계장부에 아예 기록을 하지 않는다네요. 거래소가 사용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하긴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증권회사 만약에 삼성증권에 예치되어 있는 개인들의 주식을 다사산으로 잡아놨느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천조가 넘잖아요. 고스닥하고 합치면. 그러면 증권사의 자산이 다 합치면 2천조가 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뭐 증권사 게 아니니까. 거래소가 사용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고 전문가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위탁 암호화폐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FTX 사태에서처럼 거래소가 해킹, 도난 분실 등으로 고객 자산을 잃어버려도 빚진 게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옆에 밑에 표가 나오는데 빗섬하고 업비트 고객이 맡긴 자산과 자체 보유 현금성 자산 또 비교를 해놨네요. 빗섬코리아는 맡겨놓은 고객 위탁 가상화폐랑 고객의 채금이 6조 2,500억이나 되네요. 그리고 자체 보유 현금성 자산은 9,300억 정도 지금 있고요. 업비트는 20조 8,632억 이나 되네요. 가상화폐에 맡겨놓은 위탁 가상화폐의 규모가 16조 2,500억이나 됩니다. 고객 예치금이 4조 6,000억이나 되고 그리고 자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두나무가 갖고 있는 업비트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5조 4,000억 이야 이러니까 이제 떼돈을 벌고 있었군요.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위탁 암호화폐를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조만간 같은 취지의 회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네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위탁 암호화폐를 부채로 인식하면 거래소의 지급 의무도 명확해져서 고객 불안도 될 수 있고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 기관과 검토해서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리플, 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 채권처럼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네요. 그렇죠.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면 보유기업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때는 평가이익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평가 손실이 커지죠.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계 원칙에 맞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FTX의 파산 여파로 암호화폐 대부 업계의 큰손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16일 신규 대출과 환매 일시 중단을 공지했구요.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FTX의 1억 7500만 달러 약 2300억 원이 묶여있고 여기에 이용자들의 인출 요구가 빗발치자 유동성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천리몬거나 워런버펫이나 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시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닷컴 법을 깨지듯이 이렇게 이쪽 가상화폐가 이번에는 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기사는 소소문 포럼 워런버펫의 선택 TSMC 라고 돼 있는데 누구시죠? 최지영 경제 에디터 께서 쓰신 기사구요. 내가 잘 이해 못하는 영역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하이테크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 네 워런버펫이 했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야구랑 많이 비교하시죠. 야구는 스트라이크이 세번 들어올 때까지 앉히면 삼진아웃이 되는데 주식은 아무리 봐도 난 이해가 안돼 하면 그냥 흘러보내라는 거죠. 설사 그게 아휴 샀으면 500% 벌었는데 샀으면 300% 벌었는데 그러더라도 내가 잘 모르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열번이고 다 흘려보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아는 한가운데 직구만 치겠다는 거죠. 변하고 우리가 커버도 받아칠 수가 있고 슬라이더도 받아칠 수가 있고 사물면 보호를 높이 오는 공도 쳐서 안타 만들 수가 있고 다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워런 버펫은 확실하게 내가 잘 아는 것만 한가운데 직구 그것만 치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신데 테크기업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곤 했던 가치투자의 기재 워런 버펫이 이런 그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놀라고 있는데 지금 41억 달러를 샀습니다.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의 제왕으로 불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에도 매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디렘의 강자 삼성전자를 꺾고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로 올라선 기업이죠. 우리 워메신박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익숙하니까 이제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읽기도 쉽고 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털어놨던 버핏이 사실 이런 관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어 왔는데 버커셔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이 큰 기업이 애플이네요. 그러네요. 버핏의 애플 사랑은 유명하다. 지난 5월엔 CNBC 인터뷰에서 애플을 올해 추가로 더 매수했는데 기회가 됐다면 더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1년도에는 팀쿡은 애플의 뛰어난 CEO라면서 팀쿡의 경영수환으로 모든 투자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칭찬하기도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버커셔 해수웨이가 3분기 기준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압도적으로 애플이죠. 41%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약 169조 170조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65억 달러 고요. 그 다음 2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312억 달러 그리고 쉐브런 코카콜라 어메이컨 익스프레스 순서입니다. 시장에서는 포커셔가 가진 테크기업 주식 비중이 몇 년 사이에 꾸준히 늘어서 현재는 전체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대부분이 애플이지만 HP 같은 하드웨어 회사도 있다. 지난해 갓 상장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스노우 플레이크는 공모주 주식에 투자를 해서 갖고 계신 거네요. 게임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3분기에 보유 비중을 오히려 줄였고요. 버핏은 IBM에도 투자를 했다가 IBM은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주식을 처분을 했고요. 2011년에는 인텔 주식도 샀다가 바로 이듬해 팔기도 했답니다. 이런 버핏의 테크 포트폴리오에 TSMC가 추가된 것이고 이번에 사들인 TSMC 주식 규모는 버커셔보이고 주식 전체 탑10 안에 뜨는 수준인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최근 6년간은 테크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해오지 않은 점 TSMC 주가가 오래들어서 40% 넘게 빠진 점 등을 볼 때 이번 버핏의 선택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확신이 서야 투자에 나서는 버핏의 조심스러운 스타일로 봤을 때 TSMC의 미래에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버핏의 이번 선택은 그간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TSMC가 1호부터 벗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나왔고요.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주위에 짓는 반도체 공장이 곧 중공이 돼서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는데 이곳에서는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을 하고 당장 팀쿡 애플 CEO가 애리조나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공급 받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성대한 중공식이 다음 달 초에 또 예정되어 있네요. TSMC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500억 달러 66조 2천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됐고 TSMC의 미국 현지원은 엑셀을 밟고 있는데 월스트리 저널은 지난 9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 해서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주 공장의 반도체 라인 추가 건설 에 나설 계획 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투자 규모 현재 건설 중인 공장 과 맞먹는 120억 달러 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메모리 반도체 한계를 잘 알기에 또 비메모리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걸 알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30년 까지 TSMC를 꺾고 비메모리 세계 1등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삼성전자는 늦게 시작한 이 시장에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등으로 엄청난 기술 반전을 이뤘지만 안정된 공급과 고객 확보 등에서 뒤떨어지다 보니 TSMC와의 격차가 1년 새 더 벌어지게 됐다고 됐고요. TSMC는 버핏의 선택으로 비메모리 제왕이라는 평가가 더 공고해졌고 삼성전자는 결국 TSMC를 압도하는 안정적인 양산 기술과 기술 격차로 승부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삼성전자를 안 샀을까 TSMC는 비즈니스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그리고 모바일 모바일도 만들고 있죠.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가전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로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업부를 다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좀 복잡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확실한 것만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즈빌리티라고 하는 가시성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라는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사업부별로 회사를 쪼개면 이렇게 파운더리 많은 회사가 떨어져 나와서 따로 따로 한다고 보면 고객으로 부터 더 많은 수주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지주산을 만들기 위한 인적 분할이 아니라 그냥 회사 자체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 아마 시가총액이 이렇게 4가지 사업부를 아예 떼 버리잖아요. 떼 버리면 지금 시가총액이 우선주 빼고 370조 인데 아마 한 500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사입니다. 왜 500조 가 가 가 는지 그거는 제가 다른 주식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세 할머니 나도 이래요. 노인 일자리 내년에 10만 개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지금 국내에서도 기업들도 노령화가 되는 노인 인구들에 대해서 마케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 니까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씨 할머니는 1916년 생시네요. 만 106세 그런데 어엿한 직업인이라고 합니다. 복지관의 환경정비 담당이고요. 월 30시간 복지관 청소 등을 하고 월 27만원을 받고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중 공공의료복지 시설 봉사 일자리 인데 백세인이 27만원을 벌려면 정부 제공 일자리 외에 다른 일이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82세 할머니는 2011년부터 11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등교 교통지도 그리고 거리 환경개선 경로당 식당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올해 60만 8천 개나 되네요. 여기에 9,193억 원이 들어가고요.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9,100 이라고 하는데 1조도 사실 안되는 금액이네요.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6만 천 개를 줄이되 사회 서비스형 민간 형을 3만 8천 개 늘렸고요. 이렇게 쭉 돼 있네요. 106세 할머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 저도 한 55년 더 일해야 되네요. 55년 더 일한다고 하니까 아니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빼고 그동안 내년 되면 이제 30년 째가 되는데 직장 94년도 제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 55년 지금까지 일했던 것보다 1.5배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송기령이 꼭 콕 집은 찍은 잘될 사업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의 관한 기사네요. 더중앙 플러스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셨었네요. 더중앙 플러스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이트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에서 열렸는데 이날 송기령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이 삶의 변화 돌아보다 지켜보다 내다보다 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저도 이제 3%에서 송기령 부사장 강연을 하는 거 보면서 와 저 사람 천재구나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게 저도 제가 얘기한 방송 어제 아침에 3% 아침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항상 그런 얘기하고 나오면 항상 후회가 되거든요. 내가 또 괜한 소리 했나 후회가 되고 그리고 다시 들어봐도 우리 웜에 심박도 만찬가지 맞지만 맨날 코 막힌 소리 하고 말이 좀 조리도 없어 보일 때도 많고 그런 때가 되게 많은데 와 정말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 갖고 오는 것부터 머리가 회전이 팽팽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 송기령 부사장이 보면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생각의 편린을 모아서 전체의 움직임을 보면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 삶의 변화 돌아보다 지켜보다 그리고 내다보다 삶의 변화를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가 어떻게 되는 걸 지켜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 마이닝 이라고 하죠. 마인드 마이닝 전문가인 송부 사장은 데이터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깃든 마음을 보는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주식이 저는 늘 이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화 속에 거기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런 걸 저도 마음을 읽으려고 많이 하는데 송부 사장은 소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삶의 변화가 산업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1인 가구의 증가와 이전엔 가족이 나눠서 분담하던 집안일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이를 대신해 줄 청소연구소 런드리그 마켓컬리어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1인 가구 증가나 세제나 세탁기 판매량을 줄여 관련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등의 세탁기를 옵션으로 늦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실제 홍콩에는 주방시설이 없는 집이 등장했다고 실제 그렇네요. 홍콩에서는 거의 다 외식을 하거든요. 제가 들었거든요. 반려인구의 증가세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반려식물 반려가전 반려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되게 재밌는데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욜로 가센 엔잠너 여러가지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네요. 혹시라도 유튜브 동영상 사항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